이 나무의 수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.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나무 수중을 아십니까? 기대해 주십시오. 내년에 이 나무가 아로니아 열매를 살 것입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이 나무는 마가목입니다. 마가목 나무에 내년에 아로니아를 접을 붙여 아로니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간목입니다. 간목이지만 교목과 같이 키워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갓둑에다가 이렇게 몇 그루를 심어 놨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가목 4그루 정도를 심어 놨습니다. 지금 한 3년 정도 키웠습니다. 그래서 이 마가목에 접을 붙여 내년에 관목이 아니라 교목으로 아로니아를 키워볼까 합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. 차츰차츰 접 붙일 때와 접 붙이고 나서 자라는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 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장미과 입니다. 이 마가목 같은 경우도 장미과 입니다. 장미과 마가목 속 입니다.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장미과 입니다. 그래서 같은 장미과 이기 때문에 외국 문헌에 의하면 이 마가목에 접을 붙여서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기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내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분들은 마가목을 사다가 심어서 판목이 아니라 교목처럼 키워볼 분들은 따라 사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